부활절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! 숙녀분들 내일까지 다 채워야 해요! 너 가만 안 둔다! 부활절 기사단이야! 노슨! 노슨! 부활절은 실제 가실이거든! 나도 얼른 커서 부활절 기사단이 되고 싶다! 내가 부활절 기사단 후보래! 맥스가? 맥스처럼 말썽쟁이가?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! 우리가 널 어떻게 믿지? 알을 손에 넣게 해줄게! 우리가 부활절 기사단이 되는 거야? 사랑도 듬뿍 받는 거지! 벗겨 발매!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여우들을 자극한 거냐! 부활절 기사단을 위해 특별한 능력을 반드시 주실 거다! 부활절을 절한 적이 있어? 네! 제가 직접 부활절 달걀을 준 적도 있었어요! 파워 충전! 고대 성소에 적혀 있는 거야!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! 우리가 부활절을 알리고 기념하자! 다 같이! 다 같이! 그래! 다 같이! 다 같이! 다 같이! 알겠어요! 알겠어! 비모 덕고 못 쓰여봐! 다 같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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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!